판민 찐 베트남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2일에서 13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국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미국 방문길에 오릅니다. 외교부에 따르면 찐 총리는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방미 특별정상회의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17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UN을 방문해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 이번 미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양측의 수교 4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것으로 2016년 미국 써니랜드에서 처음 개최된 미 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담입니다.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지난 45년간의 동반자 관계 진전을 검토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무역 및 투자, 해양 안보, 팬데믹 회복과 포스트 팬데믹, 기후변화, 과학기술 등 상호 이익과 협력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찐 총리의 이번 방문은 베트남 공상당의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 이행, 영내에서 베트남의 역할과 책임 확인, 아세안과 미국 간 유대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. 베트남이 독립, 자주, 평화, 우호, 협력, 다자주의, 다자외교 등과 같은 외교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고 있으며 유엔 헌장 및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평등, 협력과 호혜의 정신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동시에 수호하는,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아세안 회원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입니다. 나아가 정치, 외교, 경제, 무역, 투자, 과학기술, 교육훈련 분야에서 베트남과 미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및 장기적 안정성을 추구하고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는 데 강력한 추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찐 총리는 유엔을 방문해 협력 강화, 팬데믹 이후 회복력, 기후변화 대응,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이행,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의 전개 및 추가 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 앞서 지난달 레티토항 외교부 대변인은 총리의 이번 방문에 대해 미국 내 베트남 교민사회에 대한 당과 국가의 관심을 보여주고 국가의 발전과 주권보호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교 27주년이 된 지금 베트남과 미국의 관계는 상호간 이익과 독립, 주권, 영토, 정치 체제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